여기가? 계세요. 개예요. 여자 개야. 제가 오늘 딜을 하러 왔어요. 여자 갯뼈다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. 내가 한 명 한 명 모아 보겠다. 남자를 빼고 레이디스가 2프로를 먹자. 레이디스 파이팅! 우리 둘 다, 우리 둘 다. 우리 둘 다. 우리 둘은 좀 운동에 전화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게. 디비틴! 디비틴! 맞췄다!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먹자. 패스! 야, 가정. 야, 죽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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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우리가 말리는 승부욕 장난 아니야.